나 입대할 때 우리 방사람들 다 와야지 당연히 연예인들 입대하는 것처럼 한 수백 명 와서 보내줘야지 나 아니 그럼 안 올 생각했어? 나 군대 갈 때 안 올 거야 라카요? 와야지 너무 당연한 거를 블랙한 선인들도 다 실제로 보면 질질싸 거의 중년이 왔는데 함부로 못돼야지 나 어렸을 때는 근데 내 어른들 때쯤에는 군대 안 가는 상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전역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안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이 2년 금방이잖아 62번 훈련병 김윤주 가서 우리 헬스 간다는 사.. 나는 헬스 간다는 생각으로 가려고 헬스 피티 공짜로 받는 것이 뭐 얼마나 좋아 돈 안 주고 자장면색보다 형 군생활이 더 까맣다 유유 수루탄 던지다가 손에서 터진다고? 아이씨 파라멜라이징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훈련병 김윤주 특히 스타 취미 스타 특이상 어스런 우승자 말.. 난 말도 할 거야 전방 수루탄! 빵! 아유 겁쟁이들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나 저기 그 거박이에게 해서 그 위에서 내려온 거 못 봤어? 어? 하강하는 거 못 봤어? 나 군대 간다 당당히 외친 말 잠시뿐이야 나 돌아올 거야 기다리라 그 말도 못한 채 사랑한다는 아이유 겁쟁이들 많아가지고 오전원 아유 겁쟁이들 많아가지고 브이로그 어itative